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징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서론에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은 자꾸 보고 싶은 것이 정상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마음 또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가족인 우리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을 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셨죠 제가 이제 지교회당 사육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는 237 대륙별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또 오랜만에 만나뵙게 되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고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셨죠 성경에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내가 담을 쌓아야 돼 저 사람은 내가 용납이 안 돼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가서 먼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강단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모든 성도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유럽 보고마의 문이 열렸죠 루디아와 그 집이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루디아의 집을 넘어서 지역 보고마로 나아가는 본문이 또 강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 붙잡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스타트만 운동, 사천만 대응 운동, 237 치유 운동에 주욕으로 서며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강단의 말씀에 1번 대주로 영적 대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2차 선교여행을 가면서 가장 먼저 유럽 보고마의 발을 내딛고 한 게 무엇입니까 회당이 없어요 이곳에는 여기에서 기도처를 찾아다녔습니다 이게 우리의 적용점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처를 찾아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4등전에 보십시오 기도하러 가다가 수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의 민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뮤디어를 만나요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들린 여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도 간수가 구원받고 수많은 보금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에 나의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직장 현장에 나의 기도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운동의 주역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강단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처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대지처럼 영적인 대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혈과 육에 속습니다 사람과 대하고요 가족 안에서도 혈과 육으로 직장 안에서도 혈과 육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나도 모르게 말씀이 희미해지면 혈과 육이 나오는 게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영적인 대응을 하라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귀신들린 여자가 바울과 그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몰아갑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그러면서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 숨어있다 말씀하셨죠 구원의 길 거기에 정관사가 안 붙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일성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 예수를 믿어도 되고 불교에 가도 되고 다른 걸 믿어도 되고 이렇게 흩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예수가 아니다 이런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 있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 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는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 수 없죠 그런데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속이고요 마음을 무너뜨리고요 무기력하게 만들고요 우울증 걸리게 만들고요 불만과 불평을 가져다주는 게 사탄 마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속이고 또 방해하는 이 더러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만하 꺾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죠 그리고 굉장한 매질과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바울과 신라가 겪지 않습니까 바울 신라 두 사람 모두 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 로마 시민권자의 이 특권을 쓰고 싶겠습니까 저희를 보십시오 뭔가 조그마한 특권이 있으면요 사용하고 싶어요 지금 바울과 신뢰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거를 늦게 얘기했지 왜 그거를 바로 얘기하지 않았지 보금을 위해서요 지금 유대인들도 많이 있는데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그러면 보금의 혹이라도 해가 될까 봐 그렇게 또 강단에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금을 향한 영적인 대응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신라가 부당하게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질을 당했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빛의 망대를 세웠어요 상황은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역경과 고난을 당하면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버지 이거 말고는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신라가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대인전과 보금소를 많이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까 2000년 전에 기독교의 핍박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순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찬송할 지여다 베드로가 순교할지 모르는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 오늘도 사대인전을 보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합니다 이게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도와 찬양이 넘치고 직장 현장에서도 모든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혼토록 즐거워하는 인생 그리고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찬송은 기적을 낳는다 성경의 내용 아닙니까 구약성경에 봐도요 지금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불만 불평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민숙이 21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마른 우물을 향해서 찬양을 불러요 그러면서 막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우물이 터지면서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물을 마셨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적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손발에 차였던 착고가 풀리고 그러면서 이 간수가 좌절하는 순간에 바울이 딱 나서지 않습니까 그만두시오 그러면서 이 간수가 먼저 꺼냈어요 예수님 얘기 먼저 바울이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먼저 언급한 건 그만큼 바울과 신라가 그 전부터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간수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그 전에 루디아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사댕제 10장 고넬료와 그 집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개인을 넘어서 가문의 보금화의 역사가 이루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추건합니다 또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보금입니다 요한보금 20장 30절 31절은요 요한보금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3운동에 도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보금의 기록 목적입니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이에요 표적 저희가 주목할 단어는 표적입니다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는 좀 달라요 표적은 사인이에요 어떤 사인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인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인이에요 그 사인을 성경에서 주셨는데 오늘 요한보금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심지어 물 위를 걸으시고 모든 폭풍을 꾸지지시니 심지어 풍랑도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구나 그거를 또 사보금소와 요한보금이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두 부류의 사람이 항상 생기입니다 첫 번째 사람 예수를 믿어요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반면에 배쳐갑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니 어떻게 당신이 신성모독이냐 그렇게 지금 배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게 최고의 표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두계인 바리세인 서기관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었죠 당신이 그리스도면 표적을 보여라 증거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이 악한 시대가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다시 토해내서 살아나죠 이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해요 부활 말고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천지가 말하는 새 언약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다른 이단 교회들이 말하는 교류를 믿어야 구원 받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기만 하면 돼요 오직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냥 목사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라니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성경에서 사도인전 17장 31절에 보니까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심증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도 성령의 역사지만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부활 아니겠습니까 이 부활의 복음으로 날마다 세임을 얻고 승리하고 사문동에 도전하는 저와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십자가의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다음에 죽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비참함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상영령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저희 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4천망대 운동이에요 2, 3, 7, 7 운동이에요 그리고 스타트만 운동입니다 이 사명을 향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31절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에 쓰여진 시기는 2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는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에 교회가 흔들리는 그 기독론이 무너지는 시기에 있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이단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이단들이 영지주의자예요 이 영지주의가 어떤 이단이냐 지금도 있거든요 육이랑 영이랑 분리해서 생각을 해요 분리해서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을 숭배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육신은 이미 타락했다 육신은 저주받았다 영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 받는 거다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 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깨달을 때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지식을 숭성하고 지식적으로 뭔가를 깨달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게 이단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더러운 육신을 옷을 입고 오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뭐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였을 것이다 이 이단들의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100% 인간이십니다 반반 섞인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야 죽음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요 방종합니다 육신은 이미 타락했는데 육신은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껏 살아도 그 다음에 반대로 초경건주의로 치다줘요 이 더러운 육신을 내가 철저히 묶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원교회를 보내주셔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또 삼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 말씀에 감격하고 은혜받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와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있었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어가면요 인격도 변한다니까요 가장 변하기 어려운 게 인격이에요 원래 사람은요 인격은 잘 안 변합니다 영적으로 생각이 변하고 구원 받는 건 변할 수 있는데 인격이 변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변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거를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게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예전에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같은 형제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요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요 복음을 배척해요 무시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을 배척하고 무시하냐 저 사람들이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딱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려서 당장 태워 죽이시죠 이런 얘기를 한 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만큼 욱하는 성미, 성질 그때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다 그런데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이 오늘도 사도 요한 아니겠습니까 보험이 들어가니까 인격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요 그 나의 기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종합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씀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경 66권을 조합하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 두 가지로 딱 결론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 우리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3인 1조가 하나 되어서 우리 연약한 자를 섬기고 전도대상자를 섬기는 이웃사랑 이 두 가지가 또 3인 1조 운동 3운동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장에 빛의 망대를 세워나가는 저와 예원의 송두님들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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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